하고싶다 하트샷 아 이 장면 하면 또 할 말이 좀 있어요 왜요? 지금 말고 강모연 나오면 이 시즌에서 너무 귀여웠었어요 이 시즌 근데 메이크업 하나도 안했을 때잖아요 처음에 메이크업이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죠 근데? 감독님께서 몇 번의 테이크를 계속 가셔서 결국에는 이제 다 지워졌죠 결국 결론은 감독님이 많이 가서 힘들었다? 힘들진 않았죠 그냥 민낯이 나왔죠 KBS 직원이신 백상원 감독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 민낯이 되니까 조명 감독님께서 예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괜찮았나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정말 눈썹도 날라가고 다 날라갔거든요 아 진짜요? 음 진짜 내추럴하네요 괜찮아요 좀 놀랬죠 계속 계속 가시길래 음 하트 그리고 있는 것도 이제 좀 그만 찍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트 샷입니다 하트 샷입니다 그러셨구나 네 저도 세수하면서 느껴지니까 아 이제 화장기가 거의 안 남았다 하하하하 중대원들 총기 점업 이상 없습니다 귀엽네요 귀엽네요 아니 뭐 제 총기도 이상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